ㄷㄷ 흐 그게 또 제가 또 할 일이라 가지고 음 라다는 가서 흔드는거 일단 오른쪽 업데이 왼쪽 정크렛 쉬프트 눌렀잖아 아 와 5점 크랫 아니냐? 6점 크랫이네 왜 이렇게 많이 굴러오나 했더니만 저것도 있어요 바스티온 있어요 와 재밌네 재밌게 하네 바스티온 이쪽에 있었어요 캐치볼이냐? 바스티온 위치에 안 왔어요 아 더 시선 근데 뚫기 어려운 건 아닌데? 되게 쉬운데? 어 뭐야? 아 덫? 봤으면 갇혔어? 저거 바로 저거 박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죽었어 위에 2층에 2층 제가 가 볼게요 어 폭탄 올라와요 폭탄 올라와요 뭔 소리가 나는데? 나도 터뜨렸어 쉽게 뚫린다 저기로 가면 안돼 왼쪽에 바스티온하고 정크렛 있다 네 아 바로 죽었어 나 샷 이제 바꿀 때 됐는데 제대로 안 바꾸네 응 계속 고집 고집할 거야? 저거 뭐 위도구 하나만 있어도 그냥 싹 털리지 않을까? 하긴 위도구 없어도 털리고 있는데 뭐 하 내 궁 그냥 다 맞았어 다 돌아와요 다요 터뜨렸어 다요 터뜨렸어 다요 터뜨렸어 나 샷 위도 하나 꺼졌네 위도 위도 하나 다요 터뜨렸어 형 내 부활한거 저를 놀라 변신했다 정면이야 네 정면이 아니라 측면 나한테 왔어 저보고 궁 써가지고 음 아 예상도 못했는데 궁각 잡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쏴버리네 저 잘 할 수 있었는데 위도우 뒤로 떨어져서 죽었어 위에 정클레스 하나 올라와있고 바퀴벌레 같애 왼쪽에 바스튜 바스튜 어 봤다 저거 일부러 메르시 죽이네 위도 봤어요 야 파라한테 그냥 아주 그냥 싹 박멸당하네 졸레 날라 화물 밀면 되는데 조금씩 아이야 바스튜 정클레스 세 마리 남았어 저기 리퍼 놨어요 응 와 저격 아 진짜 위도우 잘라봐야겠네 14분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고 응 위도우 위도우 괴롭히고 있어 네 아이고 오이씨 정클레스 하나 도와주러 왔다 위도우 봤어요 뒤에 바스튜운 있다 위도우 거의 개피긴 한데 엄청나게 하이 양파 더위래 양파 구단 피탐 계속 날라오는 시트모시 날라오는 나 온저밖에 없어 다 팀 쿨트 어.. 깼네 이런 마크에서 내가 나오는 거 와 오 대박 나이스 타이밍이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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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끼앙 나갔어 대꾸도 못하고 차단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? 네 그러면 안 들리잖아요 음 어? 고통다고 하네 미포가 왔는데 토도는 이상하다 쟤 뭐야 여기 우와 우와 무쌍이다 야 무쌍이다 무쌍